영국의 루게릭으로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스티븐 호킹 박사 있죠? 그 양반에 앉아서 지금 우주를 보고 있는 분인데 그 양반이 경고를 했어요 인간의 지능이 인공지능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이미 그 얘기를 했어요 스티븐 호킹 박사 그래서 절대로 인간의 지능은 인공지능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스타버즈에 나오는 로봇이 가상세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일차리를 로봇이 뺏어간다는 얘기 컴퓨터가 뺏어가요 그러면 그거 나무 얘기 할 게 아니고 애터미가 손자 때까지 3대 상속을 하려면 이게 100년은 버텨야 돼요 그렇잖아요 100년은 버텨야 된다고요 그런데 엊그제까지도 번성했던 재래시장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할인마트라든가 이게 몇 년 버틸 거라고 보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걸 몇 년 버틸 거라고 보느냐 과연 K마트, M마트, 무슨 마트 이렇게 했는데 그게 몇 년을 버틸 거라고 보느냐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창고형 그런 마트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그거 없었거든요 제가 80년대 미국 갔을 때 뭐 이상한 가게들이 있어 그런데 그게 몇 년 안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로 오더라고요 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이게 유통이라는 산업이 과연 존재할까 하는 게 그러니까 경영진은 메가트렌드인데 세상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나 이걸 경영진이 보지 못하면 10년 가기 힘들어요 우리나라 기업의 지금 평균 수명이 얼마 전까지도 삼성 CEO가 15년이라고 그러던데 또 바꿨더라고 11.5년이라고 그러더라고 기업이 평균적으로 12년 이내 망한다 왜? 메가트렌드가 그 기업은 필요 없어 이제 그러면 내버렸면 애토미가 지금 잘 나가는데 제가 보기 10년 이내 망해요 그러면 이게 100년을 버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경영진은 이 메가트렌드를 알지 않으면 안 돼요 어디로 갈 건가? 이게 지금 절대 가격, 절대 품질인데 예를 들면 엊그제까지만 해도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던 수입상들이 떼돌로 벌었어 아까 여기 칠하는 껌댕이 있잖아요 껌댕이 뭐라고 그래 시커멓게 꼭 주워터진 것처럼 이렇게 바르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해외 무슨 똥 그런 것들이 7만 원씩 한데 그래서 원가를 보니까 100원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각해 봐요 무슨 브리즈도 빠르던지 무슨 빠르던지 모델로 쓰려고 해봐요 얼마를 돈을 줘야 돼요 백화점 입증하는데 1층 같은 경우 입점료가 45%죠 매출에 10만 원짜리면 10만 원짜리면 4만 5천 원 백화점 줘야 돼요 광고 모델 또 줘야 되겠죠 껍데기 값 줘야 되겠죠 그러면 10만 원에 팔아도 메이커는 몇 번 안 남아 왜? 중간에 다 빠져나가니까 다 빠져나가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그런 걸 없애고 사업자들에게 또는 소비아들에게 캐시백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으로 행동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매우 감성적이에요 미국하고는 다릅니다 미국은 매우 이성적인데 한국인들은 매우 감성적이에요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접촉사고가 났어 그런데 한참 둘이 말하다 보면 접촉사고는 문제가 아니야 왜 인마 나이도 적은 놈이 삿대질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접촉사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 그러니까 나이 마음에 여기 있으면 다냐고 이제 삿대질하면 인마 왜 삿대질하냐고 또 이제 또 삿대질하고 그러니까 감성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비즈니스는 안 돼요 이성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창의성이고 감성이에요 인간의 감성 그런데 하버드대학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인간의 감성 감성은 감정이입이에요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 감정을 상대방에 이입하는 능력이 바로 감성의 입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상대방의 감성이 나한테 들어오기도 하고 내 감성이 상대방에게 투여되기도 해요 똑같은 현상인데 내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자꾸 나와서 말을 듣고 파트너, 스폰서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0년을 가도 판매사 벗어나기 힘들어요 왜?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지금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부지런하게 살았는데 어째서 겨우 먹고 사는가 이 문제예요 겨우 먹고 사는가 그러면 도대체 나는 뭐 했는가 내가 게으른 것도 아니고 정말 뺏빠지게 일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그것은 뭘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선진국하고 후진국을 생각하고 계시면 돼 선진국은 왜 잘 살고 후진국은 왜 못 사는가 후진국이 선진국 된 애는 거의 없어요 거의 아시아 국가 중에 아시아 국가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아시아 국가 중에 선진국은 이 다섯 개 국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안 됐는데 왜 선진국이라고 그러냐 그러는데 그건 그 사람이 선진하고 안 된 거예요 자기가 안 됐다고 남들도 아니라고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지 왜? 세계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주장하는데 세계가 인정을 안 하면 그것은 꼭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근데 세계 사람들이 너희는 선진국이야 그러는데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 놈도 좀 이상한 놈이야 그렇죠? 여기서 일본은 이미 1864년 명치유신 이후에 100년 동안 사례병을 거치면서 1968년에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들도 그걸 인정을 했어요 일본이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런데 나머지 이 네 개국은요 네 개국은 1970년대 80년대 이걸 서구 언론도는 4 Tigers 또는 4 Dragons 그랬어요 네 마리의 아시아의 용 4 Asian Tigers 또는 4 Asian Dragons 그랬다고요 급속도로 경제가 빨리 성장하는 아시아의 네 개국가 이게 바로 대한민국,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이었어요 이때는 홍콩은 영국이 지배하였죠 그런데 이 나라들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요 경제발전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전혀 없어요 지하자원 나요? 안 나요 일본도 지하자원이 없어서 태평양전쟁을 했잖아요 자원이 없어요 석유 납니까? 석유 조금 나요 동경만에서 조금 나고 대만에서 조금 나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누구 코에 붙이질 못해? 나요 자원은 거의 없어 그 다음에 이 나라들이 보편적으로 인구 밀도가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땅은 좁은데 자원은 없는데 사람은 많이 살아 공통적이에요 이게 지금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저쪽 인도에서 떨어져 나온 나라 있죠? 파키스탄에서 동파키스탄 그 나라가 있는데 두 번째가 타이완이고 세 번째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만큼 인구 밀도가 높아요 우리는 해외로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오지 않으면 70%의 국민은 굶어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왜? 인구 밀도가 높은데? 또 우리는 싱가포르나 타이완이나 이런 나라하고 다른 점은 1년에 주곡 생산을 한 번밖에 못해 가을, 겨울이 있어가지고 그러단 말이에요 대만 같은 경우는 세 번, 네 번 지어요 농사를 베트남도 그렇고 타이반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밖에 못해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잘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객관적 조건이 없어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은 풍부한 지표자원, 지하자원, 수자원이 있어 그런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가들이 잘 살게 된 원인은요 뭔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저쪽 국민들이 그만큼 국민 수지 높다는 걸 얘기합니다 높아요 어떻게 높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면적입니다 이게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참 엄청나게 넓어요 10만 평방킬로미터라데 이게 싱가포르는 716 싱가포르 열심히 지금 바다 메꾸고 있어요 원래 그거 620이었는데 열심히 메꾸가지고 712까지 늘었어 620이면 서울 면적이에요 그러면 홍콩 홍콩은 반납해야 되는지 바다 메꾸는 일을 잘 안 해 그래서 1100 홍콩하고 싱가포르를 합하면 1800이 돼요 그렇죠? 이 면적이 제주도 면적하고 딱 맞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얼마가 살 수 있냐 하면 적어도 1300만이 살 수 있어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홍콩하고 싱가포르를 합해도 제주도하고 같어 우리나라가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타이완은 36,000이니까 경상 남북도하고 충청 북도를 합한 타이완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이건 대국 중에 대국이 이 정도 땅이 넓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영국이 대형제국 영국이 세 개를 지배했는데 영국의 땅 면적은 24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럼 우리가 남북이 통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22만 평방킬로미터니까 이건 대형제국처럼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질은 어디가 있어요? 지하장원에 아무것도 없는데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런데 인구비도가 이렇게 높아 이거 도시국가니까 그 다음에 수도인구를 봤어요 수도인구는 행정구역상으로 서울이니까 천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비즈니스에서 따지는 것은 수도인구가 아니에요 수도권 인구예요 지금 서울하고 부천하고 경계가 어디요? 다 집이잖아요 서울하고 수원하고 딱 붙어있잖아요 수원에서 천안과 다 붙어있어요 이게 수도권 인구인데 수도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도쿄입니다 도쿄가 3,600만, 3,692만 그런데 그러니까 도쿄는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도쿄만 해도 한 국가보다 커요 그렇죠? 그런데 비즈니스가 잘 안 돼 잘 안 돼 안 되는 주유가 뒤에 나옵니다 왜 안 되는지 우리 두 번째로 수도권 인구가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 서울이에요 대한민국 서울 2,562만 명이 서울 근처에 모여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힘들어서 애터미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죽어야 돼요 어디 가서 할 거냐 어디 가서 이건 한 국가보다 더 커요 수도권 인구만 해도 타이안보다 더 커 그렇잖아요 타이안보다 더 커요 필리핀 아니 싱가포르 훨씬 커 수도권 인구만 해도 이제 그러면 얼마나 잘 사는가 얼마나 잘 사는가 왜 싱가포르 국민들이 그렇게 무덤덤한가 아무 바쁜 것이 없어 아무 바쁜 것이 도대체가 세상에 바쁜 일이 없어 자 보세요 이게 국민 총생 GDP 국내 총생산입니다 여기 우리나라가 몇 등이에요? 13등이에요 우리나라 땅덩어리는요 세계 109등입니다 땅덩어리는 109등인데 여기서 생산되는 생산은 세계 13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 국민이 바빴는가를 알 수가 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랬다는 게 이거 해낸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에 제철회사가 바닷가에 있는 나라는 또 우리나라밖에 없어 공업입지론에 의해서 제철회사는 반드시 산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철광석을 캐서 돌덩어리를 싣고 오는 것보다는 거기서 체를 뽑아서 가져오는 게 순코스트가 적게 먹혀요 그래서 모든 철광회사는 산속에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 유연탄을 써야 되고 석회석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다에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철광회사는 죄다 바닷가에 있어 포항제철, 광양제철, 인천제철 왜 그래요? 우리나라는 철광석이 돌덩어리 하나도 안 나 해외에서 몽땅 수입해야 되니까 철광회사가 거기 있어 그만큼 불리한데도 세계 13위의 GDP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일본 보세요 일본이 지금 3등입니다 중국이 1등, 2등이 미국, 일본이 3등입니다 그런데 PPP라는 것은 여기서 명목이라는 것은 시장 환율로 따진 겁니다 예완 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 1달러에 얼마 그런데 그것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 물가를 반영하지 못해요 그래서 PPP는 물가를 생각했을 때 이게 얼마냐예요 같은 1달러라도 물가가 쌓으면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1조 7척 800억이 됩니다 이 GDP가 그 다음에 일본이 4조 7천억쯤 되는데 이게 일본이 4등으로 떨어져요 3등은 누가 치고 올라가면 인도가 치고 올라와 인도에 그러니까 앞으로 인도가 지금 굉장히 가난하지만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머징 마켓이라고 그러죠 신흥시장이에요 신흥시장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 1인당 소득이에요 1인당치 1인당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목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실질 소득이에요 우리나라 실질 소득이 어떻게 되겠네요? 현재 3만 5천불이에요 3만 불 이상이면 제모 선진국이거든요 일본이 3만 7천불이니까 우리가 지금 턱 밑에까지 쫓아갔어요 그렇죠? 1년보다 아니요 1번보다 우리가 100년 늦었는데 100년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은 일본에 가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살살해요 왜 그러는가? 우리는 지하경제가 굉장히 큽니다 지하경제 지하경제라는 것은 과세 당국에 포착되지 않아서 세금의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소득 이게 지하경제예요 그런데 일본은 굉장히 투명한 사회입니다 일본은 10%예요 지하경제가 10% 지하경제 10%는 모든 선진국들이 그 정도 되면 굉장히 투명한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알고도 세금 매기지 않는 것 또는 알려고 하면 비용이 더 드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각 농가에서 텃밭에다가 배추 심어 먹었다 이거 소득이거든요? 생산이에요 그런데 어느 놈이 배추 몇 포기 심어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 어느 놈은 다 키워서 달걀 빼먹었어 그거 생산이에요 생산인데 어느 놈이 달걀을 몇 개 먹었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런 것들이 지하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굉장히 커 굉장히 크니까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17%다 그러는데 어떤 학자는 30%다 그러면 3만 5천불에 30%면 몇 불이에요? 1만 불이에요 1만 불이 지하경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실상 사는 것은 4만 5천불로 살아요 그런데 싱가폴로 보세요 소득이 얼마예요? 8만 3천불이에요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더 심각해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까 말레이시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갖다 먹어요 전기가 없어 전기도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해서 써요 흙이 없어 흙이 없으니까 간척사업하려면 인도네에서 흙을 사다가 메워야 돼 우리나라가 산이 많다는 게 복이야 그렇죠? 아무데나 퍼서 그냥 가도 메꾸면 되잖아요 흙도 없다니까요 흙도 없어 그런데 소득이 8만 3천불이에요 세계 3등입니다 카타르가 1등 카타르 중동의 석유파서 하는 나라 있죠? 카타르가 1등 2등이 룩셈부르크 3등이 싱가포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식량 생산도 안 돼요 채소도 없어 전기도 없어 물도 없어 흙도 없어 그런 나라가 세계 3등의 소득 그러니까 굉장히 싱가포르 국민들이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 스탠다드가 굉장히 높아요 거기서 300명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점심 식사를 하는데 아주 조용해요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날 정도로 조용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한국 사업자들에게 그랬어 한국에서 300명이 식사를 하면 아마 천장이 날아가 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느냐 그게 선진국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판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잡는 게 인간 개발입니다 인간 개발, HRD, Human Development Index라는 걸 저것은 UN, UN 개발계획 UN Development Program이라는 UN 기구에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 나라 국민들이 지금 인간 개발이 어느 정도 돼 있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간 개발이 안 돼 있는 나라는 선진국 취급을 안 합니다 카타르가 그래요 세계 소득 1등인데 인간 개발이 안 돼 있어 그런데 아시아 국가들의 인간 개발을 보세요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예요 일반적으로 인간 개발 지수가 0.880 이상이면 Very High 굉장히 인간 개발이 잘 된 국가다 여기에 포함되는 게 가장 중요하게 포함되는 게 교육이에요 교육 얼마나 그 나라 국민들이 교육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국가들에서는 신사도가 통합니다 신사도가 그런데 이 세계 인터넷 이용률하고 인터넷 속도 스마트폰 보급률이 우리 애터미 비즈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저거 없으면 비즈니스를 잘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시아 국가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전부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그런데 인터넷 속도 면에서는 대한민국을 따라올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어 지금도 느리다고 난리야 그러니까 1초에 1초에 20메가바이트면 2000만 바이트라는 얘기인데 저렇게 빨리 움직여도 더 빨리 움직이라는 거거든 지금 이렇게 해야 비즈니스가 잘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보급이 높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국가들 세계적입니다 우리가 인간 개발 지수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높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러면 나는 어떻느냐 나는 나는 우리나라 평균을 미치느냐 그 미치냐 그 우냐 그걸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 개발이 안 된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잘 사는 나라는 죄다 인간 개발이 잘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인간 개발이 안 됐다면 잘 산다는 것은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헌팅턴, 헌팅턴은 하버드대학 세계적인 석학이죠 국제정치학 교수인데요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몇 년 전에 도대체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세계 석학들이 무려 2주 동안 난상토론을 끝장토론을 했어요 뭐가 한 나라의 경제발전을 결정짓느냐 어떤 변수가 가장 중요하냐 어떤 변수가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측면의 경제개발 학자들이 왔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자원이다 어떤 학자는 국가의 위치다 그걸 가지고 난상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헌팅턴 교수가 거기서 발표된 논문을 묶어가지고 책으로 냈어요 그 책 제목이 문화가 중요하다 그 책 제목이에요 이게 책 제목이에요 문화가 중요하다 헌팅턴 교수가 이 책에 서문을 썼어 서문을 썼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서문 한국 교수는 하나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 서문 첫 머리에 한국이 턱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한국과 가난은 내가 1960년대 초의 데이터를 조사해보니 비슷했다 다시 말하면 국민소득도 비슷하고 농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비슷하고 다 비슷했다는 거예요 비슷했는데 1990년대 중반 한국은 선진국이 됐는데 가난은 왜 되지 못할까 요게 의문이었어요 왜 되지 못했을까 그게 의문이야 그래 놓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것은 문화라고 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 왜 한국이 석유도 안 나 석산도 안 나 아무것도 없어 가난은 우리보다 훨씬 좋아요 조건이 좋아요 좋은데 어떻게 이걸 설명할 거냐 하는 것을 그것은 문화라고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 요게 서문이에요 이게 지금 이 앞에 조건은 우리보다 훨씬 좋아요 그런데 이런 당 GDP를 보세요 우리가 지금 명목 시장 환율로 2만 7천불인데 지금 가난은 뭐하고 자빠졌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았는데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괜히 젊은이들 말이야 한국을 보라 이게 한국을 한국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를 결국은 교육이고 문화인데 바로 인간 개발 지수에 나옵니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요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의 수상이나 대통령들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섰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미국 다음으로 강대국이 되리라고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소득이 우리 절반도 안 돼 그런데 이 나라는 그래도 잘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인간 개발은 잘 돼 있을 거고 교육은 잘 돼 있는데 뭔가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볼 때에 왜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가 빠지게 이뤘는데 안 되는가 그것은 내 자신의 지금 인간 개발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경제발전이라는 말이 있고 사회발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발전이라는 말이 있고 사회발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유엔의 국제기구와 경제학자들은 후진국을 원조해주면 그래서 후진국의 경제가 발전하면 사회발전도 되리라고 봤어요 일본, 독일, 한국, 타이완, 싱가포르 등에서 봤어요 경제발전이 되니까 사회발전이 돼서 국민들의 수준이 쑥 올라가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중남미의 국가들도 국제기구가 자본만 대주면 그리고 기술만 대주면 경제발전이 되고 사회발전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웬걸 밑빠진 동에 물을 붓기야 안 돼 지금은 아프리카의 원조는 얼마나 해줬는데 가나와 케냐는 저머냥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과 유엔기구는 알았어요 아, 사회발전이 되지 않고서는 경제발전은 불가능하다 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에토미 사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이건 리더라는 사람이 이건 차라리 바우또레 이야기하는 게 더 나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을 타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러한 가정문화 속에 살아온 거예요 왜? 계속 속임당하고 지팔비고 뺏기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합니다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합니다 오로지 눈앞에 생기는 돈만 돈을 쫓으면요 꼭 우리 현자들이 말하죠 돈을 쫓으면 돈이 도망간다 힘들게 말해서 돈 안 벌린다 또 똑같은 소리가 자빠졌네요 그럴지도 몰라 그런데 축구 선수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인류 선수들은요 공보고 안 뛰어다녀요 공이 오는 길목을 지켜 동네 축구 선수들은 공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지가 뻗어 지가 지쳐가지고 그냥 어쩌서 공을 계속 따라다니냐고 공이 굴러가는데 그러니까 골도 못 놓고 나중에 교체돼 왜냐하면 혓바닥을 내놓고 헐떡거리거든 공만 쫓아다니다가 그냥 그거 똑같아요 당장 눈앞에 돈이 보여 공이 보여 그래 꼭 쫓아가 그런데 그 공이 가만히 있나요? 굴러가지? 축구 선수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잘하는 선수는 공이 올만한 것을 뭘로 알아요? 지혜로 알아 이쪽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자꾸 와서 지혜를 높이라고 하는 게 코액이에요 지혜로 와서 바로 자기 앞에 오면 체력을 세이빙했기 때문에 전광석과처럼 치고 들어가서 센터링에서 골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비즈니스는 전쟁입니다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에요 비즈니스의 지면은 어떻게 돼요? 가정이 비참하게 돼요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 남도 돕고 여유 있는 소리를 하죠 정말 아이들 교통비도 줄 게 없다 그렇게 되면 비참해져요 그러니까 경제 전쟁은요 아니 경제 비즈니스는 전쟁이에요 전쟁이 이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용기만 가지고 난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반드시 용기 전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 개인이건 인간이건 국가건 가정이건 간에 반드시 어떤 외부적 도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채린지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리스판스 하느냐 내가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로가 달라집니다 소위 우리가 애터미에서 강조하는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가 되지 않으면요 지혜는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지 않아요 지혜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리스판스를 누가 해주느냐 국가가 해주느냐 천만의 말씀 안 해줍니다 모든 건 자신에게 달려있다 Everything is up to me예요 나에게 달려있어 나에게 그런데 애터미에서 성공 못한 사람은 모든 걸 나무 책임으로 돌려 스폰서가 엉망이 해가지고 파트너가 겨울로 빠져가지고 어떤 놈이 로드샵을 해가지고 어떤 놈이 인터넷 쇼핑에서 덤핑을 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애터미에 지금 매출가 7천억인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려는 게 수백만 원도 안 돼 그것 때문에 7천억을 못한다? 그건 핑계예요 핑계 그래서 모든 건 모든 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I am the master of my life I am the master of my life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마스터 주인이죠 슬레이브 종이 아니에요 나는 종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마스터 이게 이제 내 탓이라는 것은 자신의 인간 개발 지수는 몇 점을 해야 되는가 우리 대한민국의 인간 개발 지수는요 굉장히 높아요 세계 최고 탑 클라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이 참 선진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어떠냐 나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자꾸 나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강의도 듣고 그 다음에 우리 리더들의 여러 가지 현장 경험 이야기도 듣고 그 다음에 파트너와 스폰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욕을 가지라는 거예요 욕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 내가 가난한 부모님 때 태어난 게 내 잘못이에요? 내가 그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전혀 그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하게 죽는 건 당신 잘못이다 여기에 우리가 무슨 수련회에 간다 그러죠 그걸 수신이라고 그래 수신 수신이 인간 개발이에요 수신 이게 인간 개발이란 말이에요 수신 내 몸을 닦는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트레이닝한다 수련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수련이 돼야 이 수신이 돼야 수신이 되면은 내가 가장이든 엄마든 또는 딸이든 고모든 간에 내가 문제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말이에요 지금 수신이 되면은 여기서 뭐가 되냐면 제가가 돼요 제가 제가 가지런할 제자입니다 집안이 가지런할 집안이 질서가 선단 말이에요 집안이 질서가 서요 제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스폰서가 또는 파트너가 수련이 수신이 되어 있으면 그 놈의 라인이 가지런하고 질서가 잡힌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 스폰서가 수신이 안 돼 있으면요 항상 시끄러워 계속 자기 좌우 맞추기 위해서 밑에 사람한테 배팅을 시켜 파트너 중에도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제가가 되질 않아 제가는 뭐예요 자기 라인이란 말이에요 제가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 그 파트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갖다 앉혀놔야 돼요 앉혀놨는데 문제는 리더라는 사람이 파트너를 앉혀놓고 자기는 돌아다녀 밖에서 파트너 옆에 앉아 있어야 돼요 앉아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먼저 출발점은 여기에요 수신 내 몸을 삶는 거야 내가 내 인간 개발을 하는 것이에요 학력은 화려한데 학력은 화려한데 그 학력이 형편없다 이게 말이 똑같아가지고 이 학력이 형편없다 실력이 형편없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다단계 회사들이 재가를 못했어 저희끼리 치고받고 우엔놈이 다 가져가고 이게 재가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재가가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치국이 이루어집니다 지구 나라 나라를 나라 우리 국내 시장을 평장할 수가 있어요 라인이 계속 삐걱삐걱 싸우면 어떻게 국내 시장을 그래서 먼저 치국이 돼야 국내 시장에서 우리가 1등을 해야 1등을 해야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아 평천하 평천하 이게 글로벌 1등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치국 평천하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 수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인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인간 개발이 그냥 되느냐 그냥 안 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이 앞에 뭘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인간 개발 수신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먼저 수신을 하기 위해서는 격물을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격물 격물은 사물의 이치를 똑바로 파악하는 거예요 똑바로 예를 들면 이 격자는 막대기 격자인데 막대기 격자인데 왜 사물의 이치를 똑바로 파악하는 것을 막대기 자를 썼느냐 이건 이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 옛날 창틀이 있죠 창틀이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뭐라고 하면 격자라고 그래 격자 격자 모양으로 돼 있다 이 격자가 들어간 것은 항상 똑바르다 똑바르다 바르다 하는 뜻이 있어요 인격 지금 막대기 격자입니다 품격 격언 이것도 막대기 격자를 써요 그 말은 문틀에서 나온 것 같아요 똑바르다 바르다 올바르다 그러니까 사물을 똑바로 파악한 것부터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다시 메가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가 도대체 이 시장 마켓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걸 파악한다면 이걸 패러다임이라고 그래 패러다임 세상을 보는 눈 사고의 틀 이것을 똑바로 먼저 해야 된다 하는 게 과거 현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의 생각이었어요 격물부터 시작해 그러면 세상을 똑바로 사물을 똑바로 파악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지식을 얻는다 지지 지지 이 지자는 R지자도 되고 지혜지자도 됩니다 이것이 지혜지자예요 과거에는 이 환자밖에 없었어 나중에 후대에 오면서 지혜와 지식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자가 생겼기 때문에 대학이 기록될 때는 이것은 지혜지 지식지 똑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물을 똑바로 파악해야 나는 누구이고 스폰서는 누구이고 애터미는 무엇이고 하는 것을 똑바로 파악해야 어떻게 된다? 지식에 이른다 또는 지혜를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사물을 똑바로 파악하지 못했는데 거기서 지혜나 지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게 머리 공부예요 아 저 저 저 머리 공부입니다 머리 공부 이게 쿨헤드예요 쿨헤드 맹철한 이성이야 차가운 머리 사물을 올바로 판단해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거 이건 머리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신하려면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사기꾼은 머리 무작위 좋아요 사기꾼 치고 머리 나쁜 놈은요 사기 못 칩니다 그래서 이 다음 해가 또 있어요 이게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이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 뜻을 정성스럽게 뜻을 공경스럽게 한다 내가 스폰서인데 말은 내가 파트너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근데 속은 속은 그게 아니고 저놈 새끼들을 배팅시켜가지고 내 좌우 맞춰야지 그렇게 있으면 그건 정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요 바보가 아닙니다 말로 그 사람의 진정성을 느끼는 게 아니고 육감으로 느껴요 육감으로 육감으로 느낀다고요 육감으로 그래서 뜻이 뜻이 정성스럽지 않으면요 그 라인이 제가가 되질 않아 라인이 가지러는 게 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정심입니다 정심 정심 다시 말하면 마음을 바르게 가져라 정직한 마음을 가져라 정직한 마음을 가져라 요게 요게 이제 마음 공부에요 마음 공부 마음 공부 웜하트입니다 웜하트 따뜻한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내가 정말 파트너들하고 휴소 동행 손잡고 같이 가면서 동반 성공해야지 그 마음이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행동을 보면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파트너들이 바보입니까 바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그 명언이 있더라고 어떤 현자가 모든 인간은 무식하게 태어났지만 멍청하게 태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면 누가 결국 멍청하게 되고 유식하게 되느냐 자라나서 내가 어떻게 하나에 달려있다 자라나는 과정에서 자 그러니까 이게 마음 공부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그래 놓고 그러니까 머리 공부와 마음 공부가 된 다음에 내 몸이 나와요 몸이 이게 수신이 나온단 말이에요 수신이 수신이 그러니까 내 인간 개발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머리 마음 그리고 몸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 이게 돼야 수신이 돼서 제가 내 라인을 내 가정을 가지런하게 할 수 있고 잃어버린 국내 시장을 다시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결국 글로벌로 나가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어요 그게 평천아예요 평천아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누가 해야 돼 이거 내 개인이 해야 돼 그러니까 everything is up to you everything is up to me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야 나에게 로드샵을 하니까 안 되고 무슨 인터넷 덤핑을 하니까 안 되고 누가 유인해 가니까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유인 행위는 회사에서 강력하게 단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시라고 그건 때려 잡는 사람이 따로 있어 그런 위법 행위를 하지 말라고 회사에서 지시를 했고 그것이 원칙이라고 했어요 원칙 그렇죠?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회사에서 제재를 하겠다 그건 회사의 이름이 해야 돼 이름하고 자기는 자기 삶만 하면 돼요 거기다 대고 계속 뭐라고 하지 말고 편견이라든가 고정관념은요 1대1 논리적으로 절대로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안 돼요 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신이 중심인데 수신하기 전에 내 몸을 내 가치를 높이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사물을 올바로 파악해요 경물입니다 그 다음에 치지 거기서 지혜와 지식을 얻고 그 다음에 성의 정심 내 마음 마음을 바르게 하고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그런 다음에 내 몸공부 수련이 되면은 제가 내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가지런하고 재심합력이 돼요 그러면 치유국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라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결국은 글로벌로 가서 평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라인이 전부 어떻게 돼요? 동반 성공을 할 수 있어요 동반 성공을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5년 후에 또 3년 후에 모두 스타마스타 로얄마스타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fel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